신천지와 정광훈에게 죽음을 그리고 과학을 불신하는 종교단체에게도 죽음을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도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The Stanley Parable입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나온 게임인데 한때 제가 이 게임을 구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6년전에 겨울새일 때 한번 구분을 했는데 그러고나서는 손도 안대죠. 그렇게 손을 안대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나마 뚜껑을 열게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연것까지 좋았는데 한 번에 제가 뚜껑을 연것이 있었는데 도전과제도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도전과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그게 뭐예요? 이 두개를 달성해보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은 플레이를 해봐야 한다고 어떻게 해냅시다. 그런데 이 게임 자체가 전체적으로 스포일러라는 얘기가 있긴 해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진짜야? 막 같아야? 난 느낌도 있어서 일단은 게임 플레이 해보기 위해서 한 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사운드가 좀 안좋으시면요. 그래서 지카츠가 이겨주시니까 나쁘지 않겠지만 어쨌든까지 한 번 진행해 보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도 팔로워만 해주세요. 유튜브를 구독과 좋아요. 자, 스탠리 패러버. 어떤 게임일까요? 네버 엔드라고 얘기했어요. 보실 수 있어요? 그리로가서는 never the end is running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이거봐. The end is level 이거 끝이 아니냐 라는 느낌? 그런 얘긴가? 그건 모르죠. 어떻게든 간에 진행해보겠는데. 근데 스탠리 페로브 이게 사운드 원래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 좀 불안하거든. 일단 사운드 볼륨을 10으로 맞춰놔가지고 그렇게 지명하고 있긴 한다면. 자 도장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소리 어떤지 몰라요. 다 소리 나오죠. 오케이. 스탠리 페로브 아 그러세요. 근데 지금. 아니 독수리 탑범 링크가 너무한거 아니야? 그냥 여러 손도 이용해야지. 아유 진짜 이건 너무한데. 어. 알았어. 어.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오버에요. 딱 봐도. 어. 독수리 탑범도 저렇게까지 안하거든. 어. 어. 그래 행복하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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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걸어 나오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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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선 그는 결정할 수 있었을지? 아, 그는 어떤 크루슈가... 그는 과거에 $$$$$$$$$$$$$$$. 그는 이유들에,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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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못할 수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없지. 그는 스탠리미의 여행을 생각해보는 것은, 기다리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 그는 무슨 일이 힘들어. 그는 무슨 일을 죽겠지. 그는 이유들, 그는 항상 행복할 수 있을지. 그는 행복할 수 있었어. 스탠리미는 기다렸다. 한 시간은 지났다. 그는 한 달. 그는 그는 한 달 동안 더 말했다. 가사는? 너는 아직 말할 수 없을 거든요. 어느정도 예상의 의견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그는 오래 더 오래 기다리신다면, 그는 답변이 남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모르겠지. 아니요. 그렇게 얘기해야하지. 죽을걸? 그리고, 이은이 굉장히 곧이 끝날 수 있으며, 그가 말할 수 있으며, 그가 뭘 할 수 있으며, 지금 딱히 조금 더 가까이 되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지금 더 가까이 되었다고 생각해. 여기로 오자. 자, 바로 갑자기 로디가 왔어? 어. 이게 뭐 황당하네? 자, 어째 나왔다 쳐요? 자, 얘기하는 사람 찾아야겠지 이제. 오호. 스탠리는 회의실을 가고 싶습니다. 회의실을 가보자면 회의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근데 이 사람아, 어. 야, 뭐. 회의실을 좀, 뭐랄까. 좀 황당하게 해요. 회의실을 가보자고. 어. 어, 뭐야. 왼쪽으로 들어갔다고? 아니, 오른쪽으로 들어갔잖아. 어? 이거 해설자 양반. 서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 같아? 왼쪽으로 갈 것 같아? 어. 네 말대로는 왼쪽으로 간다고 쳐봐. 그러면은, 어. 내가 그대로 따를 수도 있어야지는 몰라. 하지만, 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그러나. 내 심정상, 어. 심리단계 습관상, 사람은요. 예.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지. 어. 자, 오. 다쳐 보였거든? 어. 뭐 좋겠고요. 예. 자, 이렇게 갔는데, 뭐가 나오려나? 어? 왜, 왜 태양빛이 있지? 여긴가 회의실인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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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장실로 가길 할 수 있습니다. 어허. 서장실로 가길 할 수 있습니다. 자, 브룸 클로셋은 뭐야? 아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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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어허. 어허. 서장실로 간다 이거지. 근데 서장실로 지구로 아주 고급지구만 그래. 어허. 안 그래요? 어허. 하지만 서장실 아무도 없겠지요? 놀라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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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무슨 10세트 그거 아냐? 10세트 번째 사장?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냐? 2845번? 그래 알 리 없길래 내가 알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떡하라고 이미 나 기억하고 있던 그 숫자를 이미 그 숫자를 기억하고 있다고 응 그럴까? 난 알고 있거든? 오오 여기 비벼고 있었군 오케이 한번 가보자고 여기 어떤 곳일까? 창고 같아 보이지 안그래서 창고에 대한 악몽이 좀 있거든? 트라우바라고 해야 맞겠지만 그리고 내려가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 어차피... 깔짝 놀랐어요! 정말 깔짝 놀랐어요 어쨌든 간에 로딩은 길어지고 있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잇 그치 어? 오래가지 않았다고? 왜? 아 어 불이 또 켜졌고 이거 불빛 좋아야? 그래야겠지? 어 오호 정신지배기관 마인드 컨트롤 소설이 뜨거워 이 케이크 도망가는 곳이라는데 어 이거 뭐 나쁜 의미는 아니겠지? 나쁜 의미가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이거는 고망을 쳐야 할지도 모르겠네 어 도망치지 않고 그러나요? 어 오 어 어 죽음하자겠노? 뭐야 어 그럼 어떻게 돌아가게 하겠네 돌아가게 하겠네 돌아가게 하겠네요 돌아갈 수 있게 하라고 근데 이 케이크의 부서는 저기 멀리까지는 돌아갈 리 없겠네 어 어 어 어 어 오 그래 죽으러 가니 어 어떻게든 티스빈이나 못ствие 근데 어 야간대 해설자이 말대로 가는 거랑은 어 어 역시 어 어 어 어 어 오 어 어 내가 죽으러 가는거야 지금. 자 그리고 내려갔죠. 어쨌든 내가 도망을 쳤어 내가. 죽으러 가는 도망. 과연 어떤 곳이 어떻게 될까. 자. 오! 와우. 아마 이게 꿈은 아니겠지. 으오오오. 우오오오오오. 우오오오오. 이 일은 그의 일을 계속 잃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가진 것 같은 경우에 그의 눈을 감상하고 그의 눈을 감상하고 그의 이의 삶의 끝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삶의 삶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 안재해 갔지. 그의 격을 이렇게 추끔하는 거구나. 그래 인생이 좋았다. 이렇게 해서 난 마무리되는구나. 그의 뭐? 어 뭐? 어? 뭐? 어 뭐야! 빠져나왔어! 자 그렇게 하다 여기로 가야 알아? 뭐야? 헐! 뭐야 이거? 이거 뭐 엔딩이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헐! 헐! 여기 뭐야? 에포트 사이즈 대신 뭐야 이거? 헐! 어허! 자연에 관련한 이럴 이미지에 스텔리의 컴퓨터 이거 죽을 때 나갔던 그런가? 사무실 전경 이런 것까지 다가갔죠? 무슨 뭐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말이지? 캐비넷에 여기에 뭐 사무연 컴퓨터 근데 여기 여기 카드놀이 하는 그런 게임도 이렇게 있어 어 글로스 게임도 있어 아하 그리고는 버튼 사운드 삥 삥 오오 재미네 그리고 여기 크레딧도 있어 이거 뭐 제작을 싶은데 그런 거 나오냐 이거 뭐 엔딩이라고 봐야 알아 이거를 첫 번째인지 그래 있지 사무실 사무실 이거 뭐 레이저 프린터 있고 어 그리고는 와 뭐야 이거 Am I going crazy? 라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예요 어 월 싸움 오 이거 뭐 들어가지다 이거 못 들어가고 아 여기 뭐 아하 자전거에 콘크리트로 철사 감겨있는 것까지 아하 여기 엔딩 크레딧이라고 해야 하나 그건이 아니라 오마켓은 그런 거 있지 어 뭐 이거 뭐 뭐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디디 둘 다 비추지 어 다른 거 있지 모르지만 어 그리고 그게 뭐야 아파트먼트 타이머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예약 뭐 하는 그런 뭐 전화 그런 거 있지 어 카고렉트 이상한 것도 다 나오네 여기 어 보자고 그리고 그리고 메인테너스 레이아웃 이게 사무실 레이아웃이라는 거지 어 그리고 그리고 어 회의실 어 미팅룸 이상한 걸 다 해보내라고 그래요 어 샌딩몰로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스터리가 상쾌하네 이거 어 샌딩레버 이거 뭐 작동도 안 돼 있네 어 어 그 트레일러까지 나오네 이런 것까지도 있단 말이야 와 뭐 어차피 일단은 뭐 1차적인 엔딩 알았나 너무 황당하게 엔딩 끝낼고 말았던 것 같은데 어 그리고 모니터 엘리베이터 그것까지 어 그리고 엑시트 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좀 더 한번 살펴보자 어 여기 이제 카운트다운 데스크 있고 오 자연을 향한 엔딩 아 이런 엔딩까지 있구나 오 오 근데 저기 뭐 넘어가면 뭐 있나 아니 근데 점프를 못해요 근데 어 그리고 사무실 어 시계 그리고 여긴 어디야 여기 그 나레이션 얘기하는 그거 있지 어 텔리스텔리아 그 아 아 아 이렇게까지 이게 어 마인드 컨트롤 아까들 그 정신 지배기관 어 어 이런것까지 이런것까지 보이나봐요 뭐 어쨌든 간에 뭐 별로 신경쓸건 없을것 같네 어 아 아 어 이상하네 이것도 어 오픈월드처럼 생각하고 있었더만 어 어 이게 아까 카욱사운드 데스크의 이거이구나 어 아 깜짝 놀랐네 어쨌든 어 이렇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이만 이만 이렇게 말이는 오! 아하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엔딩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ESC 눌렀는데 별로 중요할 것 같다. 이게 진짜 안 눌렀죠. 근데 죽은 거 확실하죠. 어쨌든 여기서 게임하면 다시 시작합니다. 한번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이거 재미 이거 왠지 모르게 뭐랄까 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먹는 것 같네요. 그래.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어머 오늘 정말로 엄청나게 썬데이 썬데이 헐 헐 아하 노소우 하지마라 와 와 날 속였네 진짜 어 고 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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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